침대는 왜 과학일까? 침대과학은 수면 시 에너지 소비를 줄여줄 수 있을까? 저탄성 소재로 탄력과 반발력이 약해 뒤척일 때 에너지 소비가 심한 메모리폼 스프링의 탄력과 반발력이 약해 뒤척일 때 에너지 소비가 심한 독립형 스프링 독립형과 연결형 스프링의 완벽한 조화로 탄성과 반발력이 뛰어나 뒤척일 때 에너지 소비를 확실하게 줄여주는 에이스 침대 하이브리드 제트 스프링 침대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 숙면을 완성해야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